3, 5, 3, 4, 5, 5. 오늘 파티도 메이크업 해줄거에요 언니가 안녕히 계세요 언니 얼굴 안 나을까요? 얼굴은 옆에 있다가 오시면 되잖아 아 지금.. 아 안돼 크리스마스 때 와요? 크리스마스 때? 응 이래야지 나 돈까스 좋아하는데 나 나처럼 돈까스 싫어하면 나 우울하게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봐 이런게 아이라인이라는거에요 털같이 왜요? 살짝 이쁘다 너무 예쁜거 아니냐고 이거 이런거 왜 저러에요? 이제 큐비를 찍고 크리스마스 빨간 이거 클로즈업에도 굴욕이 없는 메이크업 오늘 세일할 때 천장 각이다 그런 진한 레드브리스도 이거 더 나으려고 승포가 나온거 같아 니콜로 찍는게 낫겠다 이거 지하에 온라인 스티커 미쳤어 안녕 3주의 모양이 짠 베이비 오늘 우리꺼다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뭐하세요? 저는 어디가게요? 비밀이에요 비밀 내가 어디가는건 비밀 안녕 저희 포토언니 안녕하세요 저희 포토언니 제 바지좀 보여주세요 아무도 못가주면서 여기는 여기는 연기력이 아주 장난아니죠 별로에요 별로 저희 캐비가 장난아니죠 연기를 조금 더 해야 될거 같아 그래요? 다시 해볼게요 한번 짜내볼게요 있는것처럼 나처럼 연기를 해야지 먹는거일게 먹는줄 알거에요 사람들이 먹는줄 알거에요 뭐하냐고 너무 좋아 보컬 아우 몇시 스스로 아우 그냥 못먹어먹어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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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생일을 위해 크리스마스 파티 지금 너무 좋지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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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다 어디로 가는거 오늘의 천사에요 아 벌칙 촬영 끝 이제 술 마실까 촬영 끝나서 떡볶이 먹어요 촬영 끝